안녕하세요. 파카입니다. 오늘 소개할 친구는 코아티인데요. 귀여운 코아티가 모험놀이를 하며 노는 모습 잠시 감상하시고 히즈쇼 당첨자를 뽑아줄 앵무새 친구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당... 어, 안녕하세요. 오늘의 당첨자를 뽑아줄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와 뽑기 전에 운동부터 할까? 최조영님 축하드립니다. 경품 수령 방법은 더보기란에 확인하세요. 이번 퀴즈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푸짐한 선물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